트레이닝 이제 트레이닝을 시작하기 전에 중대 발표가 있죠 주장을 선출하게 됐는데 발표를 해볼까요? 등구 등구 일상을 아쉬워서 진심으로 축하해줄게요 좀 부담은 되는데 열심히 해볼게요 부주장도 뽑게 됐는데 바로 가시죠 완장이 없고 악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안 다치고 언니들이 이길 수 있게 화이팅 해보자 워밍업부터 시작해서 할 텐데 기초적인 거 먼저 원리를 알면 경기를 할 때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보여줘! 화이팅! 화이팅! 지금부터는 실전에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뛰면서 하는 걸 할 거예요 여기 뒤에 서 있다가 공이 출발을 하면 내가 달려나가면서 캐슬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면 돼 그러니까 빠른 패스를 나가야 되니까 수비보다 내가 먼저 공을 만나야 더 유리하겠죠?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가면 수비가 어떻게 하냐 따라오라고 따라오라고 따라오면서 그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빠르게 튀어나오는데 빠르게 튀어나오는데 빠르게 튀어나오는데 2인 1주로 여기 하나씩 다 들어오게 한 번 더! 나오면서! 어이 하면서 나와! 나이스! 어이 하면서 나와! 하나 둘! 하나 둘! 이 자! 여ою cade 나이스 fil기로 다이스! دة 어색 오케이 으아 넓은 넓은 곳에 맞추면 알아서 주고 닦으려고 하죠. 대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자마자 비딤빨이 돼요. 편하게 편하게 걸어가듯이. 내가 편하게 줘야 받는 사람도 편하네요. 나이스! 나 바꿔줘. 자, 예린이의 실력은? 코맞였다. 야, 이게 뭐야? 웨이트! 웨이트! 자, 뭘 할 거냐면 여기 네모 보이죠? 이 네모 안에서 패스 게임을 할 거예요. 6 대 6, 플러스 2. 이 플러스 2는 계속 공격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격할 땐 넓게! 넓게 적극적으로! 바로 이름 말하면서! 밝게! 아쉽네요. 정답이에요. 수비할 때 좁게! 자꾸 좁게 서서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패스들을 막아주는 게 수비들이 할 거예요. 우리 팀끼리 자꾸 패스 많이 주고 가시면서 얘기 많이 하고. 잘 도와줘. 아빈! 엇길이에요, 엇길이에요. 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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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언니! 모여보세요! 어때요?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겹치니까. 아 너무 겹쳐 있었어요. 자 겹쳐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된다고? 모여 있으면 드리블도 못하고 패스도 못하고. 공간이 없죠. 오케이? 내가 자꾸 넓게 서야지, 패스 세게 줘야지, 그리고 자꾸 보여줘야지. 이거 세 개만 생각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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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1,2,3,4,1. 그냥, 빨리, 빨리, 빨리! 이거 받으러 가야지, 받으러 가야지! 잘 졌어! 그렇지. 파이팅! 나이스! 파이팅! 나이스! 넓게 넓게 공 보면서 가야지 안돼 자기랑 같이 서있는 언니들한테 자꾸만 많은 걸 물어봐서 어떻게 하면 언니들을 뚫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알았죠? 네 자 차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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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해보니까 어때요? 공격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아 수비 체질인 것 같아요 언니랑 뜯어보니까 그리고 또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추구적으로 멀리 멀리 처음 만난잖아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서로의 생각을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서로가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뛰는 거 보면 아 이 친구는 자꾸 앞으로 뛰는 걸 좋아하네 왼발로 주는 게 좋을지 오른발로 주는 게 좋을지 이런 걸 다 자꾸 생각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 한 팀이 금방 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면 확실히 좋은 팀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자 고맙습니다 조금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니까 이제 아 어떡하지 약간 약간 이런 처음에는 극복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부주장은? 저는 바라지는 않았는데 아 주장을 바랄까? 부주장을 바랄까? 주섬주섬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장이 부족한 거 제가 다 하고 목소리 제가 많이 내고 다 같이 힘들 때 화이팅하고 언니들을 이겨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대결구도를 안 하셨어요? 그래도 할 거면 이겨야지 아니 할 거면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언니들한테 많이 배우고 애들도 잘 챙겨가면서 열심히 언니들을 이겨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하이 하이